미래세트의 투자센터 서초WM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나오셨어요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손님들하고 대화하고 그런 분위기들 좋으시죠? 그럼요 일단 코스피도 2600 넘어서 오늘도 또 올랐고 지금 전세계 증시가 다 좋으니까요 다만 스테이 인 더 마켓 참여를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쭉 뒤에 이어서도 12월 약간 변수들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경력이 짧은 업계에 보면 후배나 이런 분들 중에 무슨 고민을 하냐면 고객이 투자하겠다고 돈 싸들고 왔는데 특히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조정 나오고 이런 거 다 맞추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절묘하게 좀 뺐다가 빠지면 들어가고 싶고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증권사 PB들이 그런 욕심을 부렸다가 자칫 좀 너무 올라 있는데 조정 받으면 들어가시죠 제가 타이밍 좀 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분들이 아마 업계에 꽤 있을 거예요 오히려 손님이 돈 맡기러 왔는데 왔는데 특히 이제 그런 욕심을 부리는 분들 중에 그런 고충을 토로하는 분들이 칸녹 몇 분 보여서 굉장히 조심히 그런 건 조심해야 된다 시장에 참여는 해야 된다 그런 거 꼭 방송 들으시는 업계 분들 계시면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장입니다 오늘 중국 시장부터 쭉 한번 돌아보죠 중국에서는 어떤 뉴스 있었어요 중국 사실 크게 오늘 별다른 이슈가 없었고요 약간 3400을 탈환한 이후로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약간 숨구르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요새 보면 이제 중국 시장 참여자분들이 오히려 한국 증시를 되게 부러워할 것 같아요 우리를 부러워할 것 같고요 지수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상해종합지수는 이제 3400은 지켰지만 0.34% 하락했고요 심천성분지수 0.38% 하락했습니다 창업한도 0.43% 내렸고요 과창 50지수도 0.38% 내렸습니다 항생지수만 이제 0.39% 올랐고요 항생테크지수도 0.23% 상승해서 홍콩 쪽은 그래도 조금 상승이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특별한 움직임도 없었고요 어제는 한 100억이완 샀는데 그리고 거래대금도 한 7,910억 위안 그리고 위안의 고시연율은 6.5809라서요 전일보다 약간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말씀드렸지 지수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소소했고요 뭐 요새 이제 어쨌든 백신 랠리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3대 항공주 조금씩 올랐고 그동안 조금 눌려있었던 반도체 업종 소폭 상승 나온 그 정도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뭐 기업들과 관련한 뉴스라도 오늘은 어제도 10월 중국의 전자상거래 지표 말씀드리면서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악재가 있었잖아요 엔테도 상장이 미뤄지고 또 반독점 규제도 그때도 지난주 딱 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그걸 극복을 하고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텐센트나 메이투안 근데 증동닷컴도요 자회사 상장이 줄여 대기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를 국내 뉴스스라는 언론이 좀 인용한 건데요 이게 이제 증동닷컴에도 온라인 약국이랑 결국에는 원격으로의 플랫폼을 꿈꾸는 증동건강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홍콩 증시에 공모를 하는데 언론 보도를 따르면 내일 공모를 하고요 우리는 참여 못하지만 12월 8일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한 290억 달러나 좀 받는데요 32조원인데 굉장히 큰 거거든요 지금 이런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다 이런 자회사 갖고 있는데 알리건강이 상장되어 있는데 한 39조원 정도 시가총액하고 있고요 그리고 핑안일스케어가 한 16조원 정도 평가받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핑안일스케어가 되게 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거대 플랫폼은 아니지만 평안보험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보험사를 끼고 있고 어쨌든 이런 의료 쪽은 또 보험하고도 밀접해서 이게 이제 온라인 약국은 아무래도 알리바바 산화나 증동산화가 강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의사와 이제 비대면 진료를 하는 원격 의료 쪽은 이미 핑안이 되게 앞서 있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아마 증동건강 상장을 대면 핑안일스케어가 좀 싸다고 느끼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증동물류라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건 아예 내년도에 홍콩 또는 뉴욕에 상장을 시키겠다라고 준비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증동이 되게 재밌는 게요 알리바바에 이은 전자상거래 2위 업체잖아요 알리바바는 차이냐오라고 해서 현지 택배사들하고 이렇게 합작사를 만들어서 물류를 했는데 증동은 이게 이제 직물류 직배송을 했어요 이제 아마존처럼 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엄청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동닷컴이라는 회사가 2005년부터 한 11년 연속 적자를 하는데 왜냐하면 엄청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15년에는요 철강 과잉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우한철강이라고 굉장히 이제 철강 산업 어려울 때 뭐 구조조정하던 이 기업을 제치고 중국의 기업 중에 적자 1위를 기억해서 이 회사가요? 적자왕으로 불렸어요 적자왕 근데 이제 2016년에 흑자전환을 성공을 했고 이 적자 10년 넘는 적자 이거를 지금 따라하는 곳이 어쨌든 쿠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쿠팡의 이제 김범석 의장께서는 증동처럼 변신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계실 테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물류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렇게 투자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 전역에 대형 창고만 한 800여 개가 있고 물류기반 시설만 한 2천만 제곱미터가 있대요 물류하는 전문 자회사인가 봐요 네 그렇죠 물류만 한 전문 자회사로 별도로 분리를 해놓은 거고 이거 지금 기업 가치는 한 400억 달러 정도 예상이 돼서요 지금 증동이 시가총에 한 153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자회사 가치만 해도 다단엑서스까지 있으니까요 굉장히 또 큰 거대 플랫폼으로 또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징동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징동건강이라는 회사가 홍콩 증시에 공모한다고요? 네 공모해서 12월 8일에 상장하면 저희도 살 수 있고 그거에 피어 피어가 알리건강, 핑안헬스케어인데 그건 이미 상장, 역시나 홍콩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핑안헬스케어가 상대적으로 싸 보일 수 있다 시가총에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유럽으로 가볼까요? 유럽지수는 어제 사실 상승 출발하다가 약간 하락마감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또 다시 재차 상승 중입니다 독일이 한 1.07% 오르고 영국 FTS 지수가 한 1.2% 프랑스도 1.4% 유럽지수는 1.29% 상승 중인데요 어쨌든 유럽은 백신 소식 나온 이후로는 글로벌에서 가장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증시예요 물론 코로나 이전 회복하려면 아직도 멀었지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11월 PMI 예비치 말씀드렸는데 시장에서도 해석이 아직 제조업 확장세는 지속되고 있는데 서비스업 충격이 너무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독일하고 프랑스는 어쨌든 최근에 보면 유럽은 확진자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고점에서 그래서 봉쇄를 좀 연장하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연말에 모임은 없다고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방역본부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영국은 어제 말씀드렸는데 아마 12월 초부터 접종을 시작할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도 경제지표 나왔는데 독일에 IFO라고 경제연구소인데요 여기서 11월 기업 체감지수 발표했는데 100의 기준인데 90.7 나왔고요 이거 두 개를 쪼개서 보거든요 현행평가지수가 90 기대평가지수가 91.5 나왔어요 우리가 100을 하회하는데 현행평가지수는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고 기대평가지수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원래 유럽의 경제지표를 보면 미래를 좀 낙관적으로 보는데 그게 약간은 떨어졌다 그게 심리지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IFO 기업 체감지수는 기업들한테 물어보는 거고요 제 TW지수는 애널리스트랑 기관 투자자들한테 물어보는 지수가 따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90 정도면 100을 찾아서 회복하는 구간에 있다 80대까지 떨어지고 했었으니까요 그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가볼까요? 네 미국 역시나 백신으로 인한 약간 컨택랠리로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다우존스가 가장 강하게 1.09% 성과 오르고 있고요 S&P500도 0.8% 오르고 있는 반면에 나스닥 100은 한 0.34% 조금 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장 상승률도 그렇게 좀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요새 어쨌든 우리나라 포함해서요 가장 뜨거운 업종 중 하나 전기차 업종인데 퇴근길 라이브에서 김영호 기사님이 반도체의 도사신 줄 알았는데 이런 전기차 업종도 굉장히 또 해박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테슬라의 2,500, 2만 5천 달러 전기차의 나비효과에서 전기차 산업의 성장성 이런 거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테슬라는 어쨌든 500달러 뚫고 올라가서 신고가 하면서 오늘도 한 4, 5% 정도 지금 상승 예상돼서 540달러 이렇게 예상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삼총사는 정말 요새 너무 무섭습니다 기세가 어제도 니오 리오토 샤워펑이 12%, 14%, 33% 올랐는데 오늘도 5에서 13, 4% 또 상승이 보이고 있어서 무섭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결국 LG와 삼성 SDI 오늘 신고가 찍었죠 그래서 보면 LG와 그렇게 속 많이 썩였잖아요 울적 부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프로님은 붕괴도 하시고 에널리스트들 다 뭐냐 이게 왜 다 좋게만 얘기하냐 어쨌든 또 신고가로 갔고 테슬라도 참 우여곡절 많았잖아요 보시면 이게 편입이 실패하기도 하고 배터리 대의 실망도 하고 어쨌든 견디고 견딘 분들은 또 신고가 누리고 계신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테슬라를 평가한 피어 그룹이 없어서 그게 되게 난감했는데 이제 삼총사는 테슬라를 보면서 급등을 하는 거고 또 얼마 전에 보면 삼총사는 급등했는데 테슬라가 400달러에서 계속 기어가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삼총사 저렇게 가는데 후발주가 테슬라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이런 피어 그룹 효과도 생긴 거 아닌가 어쨌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서도 계속 쉬지 않고 오르겠느냐 그렇진 않겠죠 고속도로도 있겠지만 오프로드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힘든 구간이 나올 수 있는데 하지만 방향성은 우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걱정 많은 2%는 요즘 무슨 걱정을 하냐면 테슬라가 혼자 달릴 때 주가가 달릴 때 저거 자동차 회사가 저렇게 비싸도 돼요? 라고 하면 저 바보 같은 소리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자동차는 그냥 전기차일 뿐이고 그 회사의 소프트웨어와 운영체계와 이런 거가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다른 자동차 회사도 테슬라를 보고 치고 올라와요? 저기도 소프트웨어와 운영체계가 뛰어나요? 그러면 여긴 전기차 회사고 그러면 서로 밸류에이션이 달라야 될 텐데 이 친구들은 테슬라 보고 올라가고 PSR 보면 사실 무시무시하죠 매출액 대비 주가로 보면 40배까지 나오고 있어서 무시무시한데요 지켜보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2교시에서도 굉장히 내년 전망해 주실 거고 본부장님께서 그런데 내년도 우리나라 코스피도 3000까지 전망하는 데가 있고 글로벌 증시 대부분 전망은 밝아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연말까지 시장 변수들을 좀 볼게요 12월에 남은 고비들 어쨌든 어쨌든 경기부양책 발목잡기가 문우신 장관이 하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임차료를 미납을 하면 집주인은 모기지를 미납하고 그게 금융 부실로 갈 수 있는 고리를 빨리 차단하기 위해서 지원금이 지급이 돼야 되고 학자금 대출 부실 규모도요 지금 4,350억 달러에 달한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정도면 그런데 연방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보면 미국인 8명 중에 한 명인 4,500만 명이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대요 이게 우리나라에 좀 일침을 가하는 거죠 다 부모님 돈으로 대학교를 나오셨을 텐데 대부분이라는 뜻이네요 대부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매년 6천 개 이상 대학의 학생들에게 한 천억 달러가 대출이 나간대요 학자금이 그런데 이게 이제 부실이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직업을 못 구하거나 직업을 잃거나 그런데 보조금도 안 오니까 매달 내야 되는 상환금을 못 내고 있는 건데 이게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인별 한 만 달러 탕감 법안도 준비 중이고요 이게 이제 평상시에도 채무 불이행 비율이 한 11.4% 정도 되는데 올해는 급증이 예상이 됩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지원금이 나오지 않으면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이들이 정상적인 소비층에서 이탈을 하기 때문에 파산을 하고 나면 정상적인 소비가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취업해서 갚아야 되는 거였다는 거죠? 원래는 취업해서 갚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약간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나오면 그걸로 어쨌든 일부는 이거 갚고 이거는 생활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딱 막혀버렸잖아요 경기부양제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안 하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JP모건에서 또 약간 뼈를 때리는 분석을 내놨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도요 보면 연초에 국내 주식 몇 프로 비율을 정해놨는데 그런데 그게 주식이 오르면 비율 조정 때문에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당연히 글로벌도 있겠죠 그래서 펀드 자산 비율 조정으로 연말까지 글로벌 증시 매물이 한 3천억 달러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했어요 주가가 너무 올라서 전체 펀드에서 주식의 비율이 커지면 채권이나 다른 거와 밸런스 맞추려고 주식을 잘라내야 된다? 그렇죠. 연말에는 그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분석한 거 보니까 주식 6, 채권 4 이렇게 하는 뮤추얼 펀드가 한 7조 달러가 되는데 이들이 지금 이게 60%겠냐는 거죠 처음에 60% 사는 주식이 이거를 매달 매달 혹은 매주 매주 조절하는 게 아니라 몰아놨다가 연말에 살 빼나 봐요? 물론 미리 하는 데도 있겠지만 올라갈 것 같으면 사실 또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미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말에는 또 맞춰야 돼요 연말에는 맞춰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또 각 연금 기금에서도 한 1500달러 있어서 아니 체중이 20kg 불었는데 연말에 어떻게 빼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물량 나오면 우리 동학게임 애들이 다 받아주셨는데 로비눗들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이건 있잖아요 이런 물량도 나온다더라 경기 분양치 안 되면 힘들다더라 이게 있지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조정이잖아요 그리고 내년대 1월부터는 치고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미국의 신정부 랠리, 백실랠리가 앞두고 있는데 너무 이런 조정에 쫄 필요는 없다 확률도 반반인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살 직원분들이라면 살 고객이 오면 사드려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마음 먹었으면 일정 부분 집행을 해야지 너무 되지는 말자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시장 관련해서는 또 전해주실 이야기 있습니까? 가장 큰 시장을 흔들고 또 약간 상승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제닛 옐런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확정 보도는 아니지만 다수의 언론 보도를 보면 재무부 장관 지명이 확실시되고 있죠 여성 최초로 이분이 어떤 분이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15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부의장을 하신 분이죠 연임을 못하셨어요 트럼프 때문에 그전에는 연준 부의장을 하셨었고 그전에는 샌프란시스코 연임 총재를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전생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 부부라고 해서 남편이 조지 에커로프 UC 버클리드 교수신데요 이분이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 부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두 분이 차 한잔 하면 그냥 그거 촬영하면 3% 팁이 되겠네요 얼마나 뜨거운 주제가 오갈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한 분은 연준 의장 한 분은 노벨 경제학상 그래도 네가 설거지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겠죠 또 집에서는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왜 이분이 됐느냐 보면 원래는요 엘리자베스 워렌이 후보 사퇴하면서 원래대로라면 성향이 비슷한 버니 샌더스 지지선언을 해야 되는데 바이든 지지선언을 했거든요 한간에 도는 설은 재무장관을 약속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블루웨이브가 됐으면 이분이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공화당이 상원을 다수당이 차지할 확률이 높은데 엘리자베스 워렌이 올라오는 순간 공화당은 몰표로 똘똘 뭉쳐서 반대를 합니다 인준을 안 해주는 건데 상원에서 이건 인준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안 됐고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도 함합형에 올랐지만 이분은 골수민주당원의 좌파 성향이어서 안 될 것 같아서 공화당에서도 지지를 받을 만한 분은 제닛 옐런이다 그래서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상원의 인준이 중요하니까요 제닛 옐런이라는 분은 굉장한 비둘기인데요 오늘 미스터 마켓의 공동 저자이기도 한 이호석 팀장님 유튜브 메일 올리시는 제목이 반갑습니다 옐런이었어요 이분이 재임 기간 동안 사실 금리를 다섯 번 올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비둘기냐 그런데 원래는 더 많이 올려야만 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2014년부터 원래 올려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버티고 버티다가 2015년 말에 한 번 16년 말에 한 번 17년 세 번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호석 팀장님도 버티고 버티고라는 말을 되게 강조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 정상화에 대한 압박이 있겠죠 그런데 연준하고 찰떡 콤비로 그거를 또 버티고 버티고 또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준다고 보고요 그 옐런 전 의장의 가장 큰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고압경제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고압경제의 네이버 지식백과를 쳐보면 이렇게 나와요 수요가 공급을 항상 상회해서 공급이 수요를 뒤따르는 경제 상태 항상 수요가 많아서 그래서 공급을 또 늘리고 수요는 많고 이게 보면 만성적 호황 상태라고 하거든요 항상 구인 광고가 나오고 항상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줄 쓰고 네 맞습니다 이게 고압경제인데 옐런 의장 시절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고압경제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늦출 필요가 있고 물가 상승을 용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자주 하셨기 때문에 고압경제라는 단어가 다시 또 해제가 될 것 같고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 고압경제를 위해서는 재정정책 보조가 필수적인데 이 재정정책을 다루는 수장으로 가시게 되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재무부 장관이 슈퍼맨은 아니에요 이번에도 보셨다시피 결국 의회가 키를 지고 있는데 공화당 쪽하고도 이게 호의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옐런 의님은 안 친한 분이 누구예요? 트럼프랑 안 친한 분 트럼프랑 안 친한 분 안금이 있죠 왜냐하면 연임을 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은데 연임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구분하고는 안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기대는 어쨌든 파월 의장하고도 사이가 좋을 거기 때문에 연중과 재무부의 찰떡궁합이 시작이 될 것이다 바이든 시대는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하고 재무부가 혼연일치로 돌아가는 게 결국 MMT거든요 현대통화이론이라고 하죠 원래는 연준이 규모를 정해서 양적환을 해주는 건데 정부가 원하는 대로 찍어주는 게 MMT란 말이에요 그런 기대도 아마 조금 시장은 나올 것 같고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제네드 옐런 하면서 물론 이제 국무부 장관 후보자 하면서 이제 북한의 강경 발언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또 존 캐리라는 분이 기후변화 특사로 임명된 것까지 같이 나왔어요 이분이 과거에 대선 후보로 하셔서 아들 부시 대선 때 지셨던 분이시고 오바마 국무장관을 하셨던 분인데요 근데 이제 제네드 옐런도요 수년간 탄소세를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분과 또 이 저명한 존 캐리 상원의원이 기후변화 특사가 되면서 그린 랠리 슈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사실 존 캐리 지금 기후변화 특사 후보자가 이건 인준도 필요 없어요 근데 오바마 2기 국무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1기 때 힐러리 클린턴이 했고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서명을 이분이 하셨어요 근데 본인의 손녀를 이렇게 딱 어린 손녀를 앉혀놓고 1의 세대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거를 이제 또 되살리는데 또 일조하시겠죠 그러면서 또 이분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기후변화 특사가 앞으로는 NSC 국가안보위원회에 참석하게 될 것이다 기후는 안보다 그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친환광 섹터가 어제부터 또 동반 급등이 나와서 테슬라 랠리도 거기에 당연히 속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특히 어제는 그동안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서 잠잠하던 수소 섹터가 또 난리가 났습니다 수소 섹터가 난리가 났는데 연료전지 대표기업들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발라드 파워라는 기업이 어제 한 11.87% 올랐고 플러그 파워가 한 10.3% 블룸에너지가 18.26% 올랐고 퓨얼셀이라는 회사는 어제 54%가 올랐어요 오늘도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시간의 거리가 좋더라고요 그린 뉴딜 섹터의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올라있죠 주가 차트 보면 어질어질한데요 그래도 따라가라면서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테슬라도 눌려있을 땐 확신을 갖고 사듯이 이것도 약간 사실 대선 이후에 눌림목 왔을 때 좋았는데요 저도 사실 좀 반성하는 게 그런 전기차나 이런 건 빅테크는 있지만 이쪽이 조금 포트가 가벼운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객별로 아니면 투자자분들 별로 내가 이제 아 이건 내 거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너무 올랐으니까 보실 필요 없고요 더 올라가도 배 안 아프면은 지금 너무 비싸니까 근데 나 이거 빠지면 사야지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더 올라가면 배 아프니까 조금이라도 사놓고 사면서 기댄다 네 빠지면 더석 빠지면 더석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거에 저희 최고봉의 한병학 의원님도 많이 올린 건 사실이지만 길게 보면 이게 방향성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하셨으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좀 안 볼 거면 아예 문제는 길게 보면 이 친구들만 플레이어 될 거냐 이거죠 그런 건 계속 관찰을 해야겠죠 우리 동네 아직 떡 장사 한 분밖에 없지만 그래서 설날 추석 때 이럴 때는 그분만 돈 벌지만 온 국민이 떡을 먹는 그날이 오면 그분만 돈 벌겠냐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것도 저희 3%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3% TV를 열심히 봐주십사 네 한 바퀴 쭉 돌았더니 또 보람이 있었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세 때우의 투자센터 서처 WM 장이성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